정말 대단합니다. 날카로운 서브였습니다. 권준영. 순간적으로 왼손으로 뚫고 들어가는 주리치. 자, 결국은 뭡니까? 개인 시간차, 개인 트립? 네. 어쨌든 포인트를 안 되는 게 중요한 거군요. 지금 보시죠? 네. 올라가면서 지금 왼손으로 우선 변화를 줬던 주리치였습니다. 왼손으로 해도 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이. 왼손으로 우선 변화를 줬던 주리치.